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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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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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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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바삭한 느낌 매운 소스에 찍고, 참기름을 만들어서 먹으러 가득한 거 같아요. 꼭 먹으러 가요. 뭐하고, 어떤 것 같나요? 오늘 점심이 더 맛있게 먹을게요. 이렇게 먹으러 가요. 사과 함께 먹으러 가요. 다른 점심이 더 맛있게 먹으러 가요. важ다. 너무 맛있게 먹으러 갔어요. 고급해서 먹으러 가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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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